이 시간이 많이 주어져 가지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 명. 이광수 씨 지금 하면 안 돼요. 아 이광수 씨. 광수 광수야 광수. 광수야 광수 이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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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. 아니 이광수 왜요. 제가 동시에 광수. 우리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냈습니다 이 친구. 이 친구 또 해냈어요. 나 이거 진짜 인터넷 봤어요 진짜 나요. 나 서울대 70%에 그거 들을 때부터 알았는데. 뭐라고 나 서울대 70% 그때부터 알았어요. 뭐를 문제를 나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요. 이거는요. 육지원 씨부터 답을 그렇게 해주세요. 자 제. 자 정답은.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 이겁니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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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거 했어. 저 정답. 나 진짜. 이거 진짜. 나 알죠? 정답. 정답. 이광수 씨 정답. 공격. 공격 연기. 우주. 네. 우리 OTAN 가격이 nenhum 문제인지. ya. 봐. 춥다. 이게 핸 대 pumping também candidatedy pH 왓고 있다? ưrsברADY 뉴스 지효야 나 속았어. 나 속았어. 아이고 배야 이거 배야. 다음 화내요 하하. 저 넌센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넌센스 말고 좀 상식적인 문제를 내요. 넌센스. 선생님 문제 주세요. 치아가 보이는 연예인은 거의 다 줬다. 40초입니다 40초. 아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거구나 이름으로. 어 개명이 지금 난데. 맞나? 자 마자 시작. 10초. 9 8 7 6 5 4 3 1 1 땡.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이야. 뭐 재석이 한번. 아시나봐요? 네. 야 동일아 조심해. 재석이 알뜰 무척하는 것 같더라고. 친해요? 네? 친하냐고요. 아니요. 하하하하하하. 진짜 쟤? 안 친해? 안 친하냐고. 친한데? 나 무작위 친한데 어저께 전화했는데.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? 뭐라고?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고요. 왜? 아 빨리요. 한 2주 됐는데. 아 2주 됐어? 아니 이렇게 되면. 아 그랬어? 이 사람이랑 2주 전에 봤다고요? 아 2주 됐구나. 아 2주 됐구나. 아 2주 됐구나. 아 지현이 형은요. 친해요?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. 나는 친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지현이 형은요? 내 동생으로 봤어. 아 동생이에요? 동생이야? 동생? 진짜야? 아니 이 분이 동생이에요? 동생 아니에요. 야 동생이라니. 어우. 그럼 뭔데? 뭐라고? 뭘 못 들었어? 우리는 그런 호칭 안 하고 지내는데? 그럼 뭔데요? 그냥 지내. 그래요? 이름 얘기하고 지낸다고. 아 그래요? 그래. 알았어요. 지현은? 제가 좋아해요. 좋아해? 언니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? 오빠. 오빠? 오빠? 오빠야? 오빠 확신해? 오빠야? 오빠야? 아 송시호. 어. 이분 알아? 어. 친해요? 어. 야 진짜 멈추고 나가. 진짜 멈추고 나가. 언제 봤어? 야 그냥 보시고 나가. 자주 봐? 호칭을 뭐라고 그래? 선배님. 선배님? 오빠야 언니야? 오빠 언니 아니 선배님. 선배님이라고 해? 지현이 잘 모르겠다. 형. 왜? 아니 항상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니까.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났어.